반려견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도 하루 평균 6건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공격성 등 기질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인데요.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반려견 기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식을 먹고 있는 개의 볼에 인조손을 갖다댑니다. 개가 으르렁대더니 인조손을 물어버립니다. 개의 공격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공격성을 측정하는 실험 상황은 총 100여 가지. 고양이 접촉, 아기 울음소리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조건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동물학대 방지협회 등 미국과 독일의 전문기관이 개발한 방법들입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개의 공격성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준과 검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가 한국애견연맹국제훈련기술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내 첫 반려견 공격성 평가법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외 평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국내 평가법은 오는 9월 학술 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기질 평가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걸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과학대에서 처음 열린 기질 평가 현장에는 검역당국과 마약수사당국 등 개를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탐지견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공격성을 가진 개체들을 현장의 운영에 부작업하다는 판단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6건의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기질 평가가 법제화될 경우 지역 대학의 반려견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